오늘 뉴스1라이브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화팀 차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잠시 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죠. 오늘 본회의에서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다섯 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최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상병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정쟁화해 정부의 흠집을 내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을 믿고 다시금 공정과 상식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는 길이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처음 왜 국민들께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게 됐는지 너무나 또 치열한 이 정부 운영 상황 속에서 돌아보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 돌아보시는 계기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부터 내부 분위기 단속을 하는 데 총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당일까지 다섯 번째 지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오늘 표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김웅, 안철수, 유희동, 최재형 그리고 김근태 의원과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몇 명이나 더 있을 것인가. 저는 처음에 예상하기로를 한 6, 7표 정도가 이탈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10석 이상이 더 추가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특검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5월 21일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한 날 어떤 일이 있었냐. 공수처장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채택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수처장을 야당에서도 인정을 하겠다. 민주당에서도 오동훈 공수처장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수처장 임명되면서 일성이 뭐였냐면 이 순직해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만들고 야당도 인정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던 거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고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더 이상 공수처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은요. 그야말로 막판까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오늘 민주당의 이 폭주를 비난하면서 부결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제2호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도 표가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찬성표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가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단속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사실 표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 씨를 여당이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정관계가 사실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철수계가 지금 김근태 어제 발표한 김근태 의원이 안철수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계를 합치면 그분이 네 분이나 돼요. 그리고 유승민계라고 분류되고 있는 유희동 의원.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총선 때 지원하신 후보들이 23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기는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하면 당당하게 맞서자라는 이 논리가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근태 의원이 어제 젊은 의원 아니겠습니까, 1990년생. 이분이 아니,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최초에 21대 때 8명만 좀 맞춰놓으면 22대 때 당선인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8명을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전략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국민의힘 안에서의 찬성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도부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95명이 전원 참석을 전제로 17표만 넘지 않으면 가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10명 이상의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고요. 의미 있는 숫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일 좋은 건 가결을 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의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 앞으로 야권이 확고히 전국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여권이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느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표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17표가 되느냐 마느냐는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게 17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두 자릿수가 되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던 의원들 외에도 침묵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두 자릿수라는 숫자는 사실 무시할 숫자는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미 심리적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특히 수도권 출신의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당선인들 중심으로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두 자릿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사실은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든 던지지 못했든 결국에는 이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 내부에서는 분명히 이 대통령과의 분리, 정치적인 분리가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상가상으로 이제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이 윤 대통령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당의 주류적인 정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계속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찬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정치인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심정으로 이 특검법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 투표, 양심 투표, 정의 투표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이탈표를 조금 더 끌어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찬성 190표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야당 쪽에서 양심에 기댄 투표를 호소한다. 며칠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또 여당 의원들이 들을 때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우가 단단해지지 않을까. 네, 2시면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1시간 한 40분 뒤네요. 네,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재의결 투표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재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기는 3년이 남았지만 입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실했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입법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한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되는 재의결 요건이거든요. 이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걸 하더라도 막아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투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반대의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오늘 표결 결과에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만 보면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다 재의결에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5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만약에 5명보다 늘어나지 않고 5명보다 만약 1명이라도 준다면 이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오늘 표결 결과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영력과 리더십도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당과 이 정권의 운명이 달린 그런 표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개인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연일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압력을 강하게 가하고 있죠. 정책례 최고위원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냐 재상병 수사 위압 사건이 닮음걸이 3개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거짓말. 거짓말을 했고. 수사 방해. 이게 제일 컸더라고요. 이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사임하게 됐는데 그리고 진실 은폐. 닉슨이 계속 진실이 담겨 있는 8개의 테이프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몰리니까 특검 좀 해산시켜라.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몰리고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또 했더라고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사기꾼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데 내용과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의도에선 야당 신세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나경원 당선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에게 성찰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개혁 추진과 대안 제시 그리고 야당 설득에 미흡했던 정부와 여당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이요.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후에 연금개혁안을 제안했고요. 또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개혁도 이슈로 또 잇따라 던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슈를 선점해서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2대 국회가 계열하면요. 거대 야당의 의제 선점은 물론이거니와 주도권을 야당이 굉장히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당이 1이면 야당이 2 아니겠습니까? 1당 2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잘 조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표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게 만약에 8표 이상, 10표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이러다가 거부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1대하고 22대가 국회의원들 구성은 바뀌어요. 바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10표 이상이 나온다, 이탈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긴장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각성을 촉구해가지고 오히려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는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의 이 열쇠를 뒤집으려면 빨리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면이 안 되는 거를 dato 생각해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